아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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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컬과 댄스와 리더를 맡고 아 리더를 맡고 계십니까 리더가 언제부터 맡겼지 오늘이요 떡볶이 먹었는데 너무 배워서 패스를 하셨네 뭐야 뭐야 팀장님 팀장님 묻었어요 묻었어요 이따 이것들이 패스 같다고 하잖아 와와와와와 내가 이렇게 묻지 안겹겠지 너네 너 내 오른쪽에 있었잖아 형 소지품 검사할게요 이거 이겁니까 이게 우리 풀스템이죠 그쵸 왜냐하면 저희는 보세요 이렇게 밥을 먹을 때도 땀이 나요 푸르는 땀방울이 이럴 때 필요한 건 뭐? 선풍기 와 어때요 기분이? 추워요 우리 있어야 돼요 안그러면 저희가 땀이 너무 많아가지고 마이크가 3개나 죽었어요 하나에 100만원이 넘는 허쉬 풍 검사하겠습니다 필수템은 일단 밥이죠 Olympics Gra mano 구멍 fame 수신 Eyel FDP 멈춰있는 거 아닙니다 진진이 향수 진짜 많아요 한개씩 보여주세요 갖고 있어 갈게요 하나 2개 이거 냄새 좋아요 3개입니다 4개 진진향이 제가 없어가지고 향수가 이거 줬어요 이거 냄새 진짜 좋아요 너 쓰세요 이 향수는 말씀드릴 것 같으면 레스토 아이스 스프레이 이건데 이거 새로 나온거에요 125ml짜리고 제가 지금 요즘에 가장 얼마에요 아스턴 힌티남 아스턴 힌티남이다 모든걸 부실려고 그러는데 쇼치암은 테스트탐 당신의 테스트탐이 힌티잖아요 따뜻한 부문이 있다 힌티에 대해서 힌티필수 힌티를 좋아하거든요 힌티를 좋아하거든요 라인 맞춘거야 지금 힌티 자 문민고학자 시작하세요 문민고학자 지금 상태가 위급합니다 오늘은 깊은 논매상태에 들어가서 빨리 깨우지는데요 일단 처음에 오늘 촬영일지 3885일 심장박동실이 해야해 아 쎘어요 쎘어요 소식빨라 70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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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알겠어요 안돼 소지 아 너는 소지품인가 빨리 공개해라 너 뭐 했다고? 물 텀블러야? 물이야? 물 이건 뭐예요? 이건 파라오의 왕관이예요 이거 소지품 아니야? 일로와라 어? 이거 좀 외쳤다 이건 파라오님한테 반말이야 반말이야 오오 넌 무슨 신입니? 당신이 뭔데? 당신이다 야 나 파라오 인식해심인데 넌 당신이구나 당신이다 정말 위험한 문제야 빨리 처리해 난 팔등신이 좋아 좋아 당신은 뭐지? 3등신이다 단신 아니요 단신? 단신이다 단신 나는 산다 재밌게 찍으면 편집해 주시지 않을까요? 약간 키왓바이트처럼 라운드 라운드 원 αλλά 이거 뭔지 아익 유인! 뭐 덤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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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등 신이 탁 3등분 내줄게 머리가 써베다 머리가 써베다 별로 안 좋네? 머리가 써베다 자 디스 해주세요 디스 요 지금 내 향수를 건드린 놈 내가 3등분을 낳고 향수병을 어? 걸리게 만들어줄게 집에 가고 싶나요? 향수병맨? 너 개미 닮았어 개미 하이킹 개미 하이킹 어 포식자 포식자 자 사라 반박해야죠 형 키가 작지 예 매일 밤마다 뭐하는지 어 지로 라임을 맞추고 있어 짜증나지 형은 생지 생지 하하하 하하하 넌 나보다 하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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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